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5월 첫째 주 범어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와 가족 그리고 나라를 위한 중보세벽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사랑방 목자들이 맡은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중보기도 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5월 각 주일 안내를 드립니다 5월 1일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3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5월 8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실버위원회에서 만 71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5월 15일 다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주교위원회에서 부서별로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마련합니다 특별히 5월 29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세가족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세가족 환영 및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잘 부르는 충만, 은혜 등 여러 은혜로운 찬양을 작곡했으며 아이빅 밴드 예배 찬양 사역자로 사역 중입니다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첫째 주 범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